이번 결투전 갑시다. 그랜드 2티어입니다. 수면 높구요. 우리 즉사덱의 아버지 즉사덱의 아버지 우리 강리즉사방대 저번에 누가 시청자중에 한 명이 강리즉사방대 한번 해봐라 그랬네 맞지? 야 우리도 빈청자를 위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소금 분들까지 끼워두고 속속에 생생 생존을 해놓고 축복이 즉사 개우지겠네 상태상 반사가 2명이에요 얘까지 같이 해가지고 반사 3회 개론증 개웃긴거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블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웰컴 투코리아 3일짜리 다 모셨네 어 즉사방대 즉사방대 만났는데요 일단은 선 아 뭐야 선스킬 일단 뺏기네 상태상 반사해버려 반사뚝해버려 야 두마리나 안걸린다 우리는 상태상 반사때문에 아 근데 강리시켰으면 안되는데 얘 어우 자 침묵 다 걸었나요? 어 즉사반사 자 즉사 황강 나타 개단단하고 아 폐도 폐도 면압꽝 폐도 면압꽝 폐도 면압꽝 야 이거 관통에 죽을수도 있어요 안죽네요 근데 죽고 개꿀 자 일단 상태상 다걸려있네 얘만 안걸려있네 얘는 뭐 상태상 반사될일도 없잖아 얘가 걸리는게 없으니까 그럼 상태상 반사 어 자 강림 개단단하다 강림 불신 불신 들어왔네 개극격 스킬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자 이제 크리스가 해줍니다 크리스 평타 미쳤어요 거의 자 스킬쓰면서 그렇지 녹이고 좋아 반사 야 강림 리쿠 야 아 아 즉사만 세버리고 평타 반격으로 바로 크리스 바로 크리스 바로 운했어 야 개워졌다 역시 강림 아 강림 개워지네 아 녹스는 일단 일어났구요 3대 스킬 없고 즉사 갑니다 아 개웃기네 진짜 강림 어 어 어 크리스 노리네 자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죠 정사대 이봐 이런거 쓰니까 어 자 상대 변신을 어 어 자 나타 평타로 변신 못하게 해버렸고 요거 쓰면 일단 각성이를 쓸 수 있거든요 각성이 많고 각성이가 지금 많아 이야 방금 변신 못하게 한거 너무 좋았다 나타 아 생생의 수호입니다 아 수호가 아니라 그 뭐냐 축복 어 변신은 결국 합니다 변신은 결국 했는데 5대1이에요 설마 뭐 델론즈가 맞지 아무리 델론즈라도 어 반사 어 자 이거 아무리 델론즈라도 어 어 어 어 증사반사 저 잠깐만요 저 아무리 델론즈라도 이야 어 어 자 아무리 델론 어 어 어 어 자 평타만 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평타만 쳐도 가볍게 평타 그러지 이야 상대 속쿵 터졌어 상대 속쿵나갔으면 다 죽었어 인정 와 상대 속쿵나갔으면 스케일 속쿵나갔으면 다 죽었다 강리 와 강리 크리스 잡는거 너무 좋았다 한 장면 나왔구요 벌써 역대급 명장면 하나 나왔네 다 터질법 자 역시 죽사방 대 죽사방 대게 많아 어 에리님 반갑습니다 자 파이크 육성 자 이거 강리한테 데미지 안들어옵니다 강리 3턴 있어요 어 적사 이거 무조건 반격 무조건 하신다고 보면 돼요 강리까지 50% 반격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반격한다고 보면 돼 추가적으로 속쿵만 더 잘나간다고 하면은 뭐 적사 다 터지는거지 어 강리 안죽어 어 어 아 스킬이 좀 별란데 강리가 쓴건건 낫지 어 어 아 강림 문어 문어란다 강림 아 야 뻥 그렇지 오 아 아 못잡았네 자 모릅니다 크리스 있어야지 모릅니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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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스킬 제발 몰라요 천삼백 몰라요 어 몰라요 천삼백 아 이거 아 카르마 딱 잡았으면 됐는데 아 카르마 저거 뭐냐 아 성함 지금 써버리네 아 이거 좀 난감하네 아 좀비한테 써야되는데 자 그래도 나타 할 수 있을지 아 카르마 체력이 너무 많네요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특사로 아 재미보고 지겠다 아 아 아 아 평타에 즉서가 없거든요 이분은 3SK 다 쓴거 같은데 오 저거 즉서 걸려놓은거 저걸로 설마 카르마를 잡고 아까 아까 크리스가 살짝 걸어놓은거 아까 크리스가 살짝 걸었잖아 오 자 잠깐만 1턴 우아~~ 이걸로 이깁니다 깨워졌다 그리스가 아무것도 안 것 처분 보이지만 그러나치 테오도 뭐 좀비 3턴이잖아요 상대스킬 다 빠지고 이기는거지 어어 방금 만난거 아니었나 길드 내전이네 자 이번에는 즉살을 잘 걸어볼까 와 이거 쓰면 다 죽는데 오? 와 이걸 안죽네 게이드 저 바로 요가 바로 걸어주고요 오 녹수 또 버티고요 아 아 아하하하 오 좋은건가 아닌가 아니씨 좋은거야 안 좋은거야 야 이거 뭐 강리씨 아 페도 멸하권 우리 덱이 멸하가겠다 이러다가 자 아 이번 턴도 크리스가 잘해야 되는데 야 크리스 또 죽고 반격 못하고 강리 반격 리코 그러지 지루코 어 어 3턴간만 맞으면 이겼어 잠깐만 아직 모른다 이거 크리스야 스킬가자 제발 파이크 진짜 열일하네 이번판 파이크 미쳤어요 상대 파이크 와 상대 파이크 미친네 이번판 침묵도 안걸리고 파이크가 이번판 미쳤네 왜 강리 왜요 강리 왜 아니요 3호 아닙니다 3호 없어요 연판은 좀 상대패식 캐리했죠 어쩔 수가 없지 상대패식 캐리했지 피 피 조금만 찼으면 나타가 또 캐리하는 분위기 나오는데 신규 무과금 일단은 방덱으로 출발하시다가 속공본속 좀 얻으시고 나중에 공덱으로 넘어가고 그런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여기 분들이 일단 쎄요 다다 즉사방 덱 자 오? 아 근데 스파이크 아 불편이네 자 스파이크 있구요 아 스파이크 덱 이수있나 스파이크 즉사덱 야 우리가 첨감을 써야되는데 우리가 막고있네 위기다 어 아이고 위기다 네 톡주세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오 이제 턴감하네 톡을주세요 톡을 님들 물어보지 말고 반겨 오 턴감 다했어 턴감 다했어 턴감은 다했다 이제 크리스 크리스 일단 살아야되요 아 크리스 살아야됩니다 상태이상 반사 와 왜케 쎄 자 반사 상태이상 반사 자 젤론조 평타 솔사패도 누군데 여기 들어가네 헉 턴감 턴감 마이이이이이이이 이거 저 stone 각자 럭 턴감 베이익 스왜 이놈 엄맨독 깜짝 근데 저 덱 좋은데? 스파이프 즉사 덱 좀 좋아보이네 아 첫판 빼고 좀 화력이 없다 티어도 높아가지고 방 덱 또 스파이프 있네 톤 감싸야 되네 또 지금은 또 크리스와스키 쓰네 스킬이 별로 안좋다 스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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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결국 턱 감싸야 돼 어쩔 수 없어 뭐야 아 이거 이상한 평타치고 방금하고 이러면은 피가 많이가지 아 이게 넘어강 턱 감 진짜 죽끽에 가야되 아 아하하 igmat 탁 오오.. 오우 자 턴감 다했습니다 와 턴감 나기 너무 힘들다 평타 변신 야 체력이 없어 변신해야 돼 그렇지 죽은 것보다는 변신이 낫지 네 50으로 늘어납니다 와 크리스 피했어요 미쳤다 반격 와 어 아 즉사 델론즈가 아드캐리 할 수 있을지 침묵 자 오 침묵 상대 부활이 있어가지고 침묵 끌어도 부활하면 스킬 쓸 수 있는데 오우 자 즉사 다부활 상대 피치합니다 즉사 자 즉사 즉사 델론즈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강리는 건데 뭔데 이렇게 오래 버티지 자 즉사 즉사 델론즈 자 즉사 야 나타가 터지지 말으면 된다 성관 두개 두피 마사지 아 상태상 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걸 진다고 아 어떻게 이걸 지 아 강리대 아일린 아 강린 아 레이크 으어우 어 아 초반에 상태상 만사를 많이 했죠 네 어 많이 지네 자 이거 이기자 유네 어 뭐야 이 노딜은 그렇지 어 안걸리네 오~~ 너무 쎄다 역시 우니깐 데밀은 더 쎄습니다 자 강림 어.. 네 별로 할게 없네 별로 하는게 없네 아니요 저희 200등인데요 130대요 스킬을 쓸수있다. 그래도 크리스야. 퇴 못잡는데. 퇴는 어떻게 잡은데. 퇴는 못잡는데. 퇴는 못잡는다. 퇴는 못잡는다. 한방에 잡을수 있는 스킬 없나? 파동 못쓰나? 아. 에이. 강립. 강립. 네 한 Итак. 퇴는 못 고 Series PD SM 퇴는 거 바로 살기..... 퇴는 퇴는 또 발 First enemy 뭐 하고 몇 es고 그곳에서 퇴는 mata 있나 Quiz destroyed 어..파이크도 못이기고 유도 못이기고 어떻게 안터지지? 파트 이상도 잘 안걸리고 네? 패작이라고? 어? 그렇지 오 요거 개쎄 요거 한방이야 요거 개쎄 진짜 우와 요거 개쎄 그렇지 요거 개쎄다니까 요거 쎄 요거 쎄 생추뎀이야 개쎄 원기격 개쎄 이판 이겼다 메이키를 잡았거든요 이겼습니다 이겨보자 죽사 대신 그렇지 안죽어 네? 얘가 왜있다뇨 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상태상 반사 폐도 멸하권 네? 반격률 상승 하하 얼마나 좋아 마무리가 잘 안되네 그렇지 태움만 잡으면 된다 이제 어 이제 됐네 어 이제 좀 이기자 어 난단이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강립중 점심 넘네 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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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그리고 통합 쓰고. 왜그래? 마무리 해야지. 그렇지. 엉덩이 막아. 응. 반사. 이기 힘드네요. 우리 강리즉사방대. 아쉽네. 안녕.